수지 씨는 유학 교육 쪽이지 패션 전문은 아니지 않습니까? 제니퍼는 패션을 전공했었나요? 아니요. 전 호텔 경영을 전공했어요. 단지 수지 씨가 전공자가 아니니까 태강을 사회사로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까? 네,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잠깐만요. 제가 사회 이사짜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. 수지 씨가 태강에 들어온다는 것은 두 회사가 서로 공조한다는 상징적 의미로써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좋아요. 그럼 강 부회장이 결정하시죠. 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yszifictitul기